에어백에다가 작업을 이 갯덕같이 했는데 다시 깔끔하게 잘해드렸습니다. 손님이 너무 훈남이 오셔서 너무 잘해드렸어요. 버릴게요. 경제는 뭐 망했답니다. 자 여기서 손 싹 정리해드리고 다음번에는 가족을 봐서라도 때려치겠다 이런말 하지 마세요. 그럴말하면 안된다. 때려갈 때가 많았으니까. 가려고 했으면 갔는데 놓친 애 때문에 못 가면.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. 기가 막히고. 지방을 못 가니까. 장비 일어라니까 지방을 많이 가니까.